안녕하세요. 박카센터입니다. SBS 가을 대전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즐거우셨나요? 비록 크게 소리치면서 영원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모든 분들께 더 전해졌을 거라 믿어주시지 않습니까? 그래도 관객 여러분을 모실 수 없었던 지난해를 생각해보면 분명 모든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직 많은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과 저희의 머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. 저희가 다시 만나는 그때 그동안 참아왔던 동원과 정말 마음껏 들려주세요.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오늘 가을 대전의 슬로건처럼 두 팔 벌려 웰컴하고 싶습니다. 우리의 일상을 되찾게 될 2022년을 웰컴하면서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그때까지 꼭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로 보내세요. 둘, 셋, 끝난다!